한국국토정보공사 노력과 수당들을 청동을 해소, 물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물 피해막이 대책을 세우기 위한 긴장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되는 가물 해소, 이 밀들이 요물계 지정을 받아 서출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농장 쪽으로 작업받은 분조들의 밀포전에 물을 충분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가물 피해를 철저히 막는 것이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점령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기피 미용시입니다. 가물 피해를 철저히 막히고 있습니다. 가물 피해를 철저히 막히고 있습니다. 가물 피해 kwestia radi Hearing 시간 lokeking rei 연월 시간 Chili 시간빵 시간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